아려랑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제가 게임만 해야되는 지하 과목에 갇혔어요 여기 게임 종류가 되게 많았는데 과연 제가 여기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한번 플레이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골르는 건데요 저는 이걸 할게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지금 골른 게임은 바닥에 이렇게 네모난 게 있는데 그게 갑자기 막 돌아요 그러면 그게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내가 선택한 게 됐다 자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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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었다 자 저거 돌아가 저거 돌아가 돌아가는 건 다시 위로 올라와요 여긴 안전해 안좋아 깜짝이야 이거 돌아가 다행이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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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유이 와우 아 아니야 됐다 나 이거 되게 못한대 나 이거 되게 못한대 점프 맵이야 여러분 이거 빨간색 다 하는데요 고우 고우 헛 헛 헛 좋았어요 어 자 제발 제발 됐 됐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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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어 어 여기저기 어 화살표 따라서 갑시다 으아아아 오케이 다행이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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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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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저기 떨어진 친구들 와 우와 와 와 대박 끝끝 유윈 오 굿굿 2등으로 도착했다 오 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 친구와 말하죠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짜자잔 이거 돌리는 건데 돌려서 헉 이 박사가 나왔어요 이 박사가 나왔어요 이 박사는 전기를 이용하는 사람인데 자 여기서 이게 돌아가고 막 전기가 나오고 막 그래서 원 고 자 훗 오케이 오 훗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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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오 오 오 오 위에서 이거 떨어집니다 여러분 조심해서 오 오 오 오 이 구멍이 파져요 여러분 오 저기 떨어지면 안 돼요 오 오 오 피해야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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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O! 이름이 왜 싸이코타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싸이코타워에요 어! 오케이 이렇게 하고 요렇게 저 빨간색이 다하면 안되죠? 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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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 오케이! 졌어요 자, 친구들 확인해보십시오 자, 친구들 열심히 올라오고 있어요 탈락한 친구들이 더 많네요 오오오! 자, 지금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는데 오케이 전 첨가했습니다 유윈! 유윈! 오케이 사이코타워 여러분 이거는요 이 빨간색깔에 닿으면 안되요 3, 2, 1 이게 점점점점 올라오거든요 저게 적당히 올라오면은 그때부터 점점 빨라져요 그래서 자, 저는 지금 안 떼어도 됩니다 근데 빈칸이 너무 많다 오케이 이게 점점 빨라집니다 자, 한번 더 봅시다 자, 한번 더 봅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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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오케이 좋았어요 어, 수피도 빨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엄청 빨라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빨리 줘야 돼! 뛰어! 좋았어 뛰어! 좋았어 뛰어! 좋았어 뛰어! 좋았어 뛰어! 좋았어 오케이 제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저 빨간색에 닿으면 안됩니다 여러분 초록색은 닿아도 되거든요 빨간색은 닿으면 안되요 자 딱 봐도 다음에 안된다는 파티클을 뽐내고 있죠 자 밖으로 이게 점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야 돼요 오케이 좋았어요 참등으로 깼습니다 친구들한테 달려가 봅시다 오케이 끝났어요 순살게요 어 여기 좋은 듯한데요 여러분 여기 위로 올라가자 오케이 여기가 좋을 듯해요 여러분 킹이 오면은 이쪽으로 밖으로 바로 세워갈게요 근데 킹이 이쪽으로 오면 어떡하지 킹이 안 보이는 듯한 기분인데 킹이 안 보이는 듯한 기분인데 킹이 어딨는지 모르겠는데 킹이 어딨는지 모르겠는데 큰일이 어딨는지 데 gucken 파틱이 어떻게 해야 돼요 킹이았나요 지금 지금 자 이거 떨어집니다. 파란색깔이 있으면 안됩니다. 아 진짜 저 파란색깔이 다하면 안돼 태풍이 온다 파란색깔 여기까지 자연재해가 오는거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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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람이 옵니다. 저기는 이렇게 쫄려요 여러분 왠지 여기가 위험해 오케이 허리아 오오 오오 오케이 유윈 유윈 내가 한게 됐다 왕 되고 싶어요 왕이 또 안되냐? 피해야돼 왕이다 왕이야 왕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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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숨은거 검정색 옷 입기 잘했다 들어왔은데 나가 나가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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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 여기 어때요 여러분 오케이 아싸 competency 이게 왜 지이 목소리가 왜 내 사치도 안나오는거지? 이런 이쪽으로 이쪽으로 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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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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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오케이 유윈! 유윈! 천! 또 천! 여러분 여기 게임 종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탈출을 못할 것 같아요 설명란에 링크를 걸었으니 클릭하셔서 플레이하시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빨리 오셔가지고 저 탈출 좀 도와주세요 그럼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라랑 구독, 좋아요, 잊자, 지구,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 달성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모두들 안녕! 빨리 탈출해야 돼!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 좋은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